라이프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는 2014년 1월 이곳 플레이노 지역에 개척되어 로고스, 러브, 라이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며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로고스. 라이프 교회는 성경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말씀 공부는 주중 성경 공부와 주일 성경 공부로 나뉘며 커피브레이트, 성경 발견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러브. 또 라이프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지향합니다. 현재 목장으로 불리는 5개의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열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모든 라이프 가족들이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목장들은 국내 및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 7개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라이프 교회의 목장을 통해 후원을 받고 계십니다. 라이프. 라이프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매년 해외 단기 선교, 지역 난민 선교, 선교대회, 선교사 초청 집회 등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일기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만들고 나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나가지 왜 나보고 가자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로버스 러브 라이프 라이프 교회입니다.